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1R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온은 8060이시며 그럼 다 있는 거고 아 000에 3029 흰 구절이 9% 15% 18% 돌리는 거고 3에 48 86 거의 6에 59초 슬라카오의 펠룸 응축기 아쿠아티 워리어 아르몬 다 기본적인 9%인데 아 4에 74초 06 올랐네 스탯도 많이 오른 거 같은데 4에 48 아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? 아 반갑습니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아 제가 무자본으로 이제 메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아란템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기 무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무자본이다 보니까 앱솔 맞추기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유니온 8점까지 찍은 그 돈 다 어디갔습니까 아 그 제가 부자분이라서 크타돌이 하면서 키웠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무기를 얻든다구요 아 소리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어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게 짜그러신가요? 그래 약간 약간 아 그래서 빨간문물약이 54개나 있으신 거군요 맞습니까 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시다고요 어 우선은 이제 장갑에 그 장갑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랑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카프 쪽은 이제 쌍내를 보려고 하구요 네네 만약에 앱솔로 가게 되면 적어도 윗잔만 레전으로 보고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아무래도 금액적 비용이 크흑 중요하겠지 얼마를 투자되는지가 여보세요 예 금액 부분이 금액 부분에 얼마나 투자될 예정이신가요 어 우선 이제 유니온은 다 맞춰놨으니까 바라를 쭉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뇨아뇨 어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금액을 얼마정도 모을 수 있다던지 예 그것까지는 계산을 잘 안하는데 한 이십억정도 아 일주일에 한 이십억정도 나옵니까 예 예 어 음 아 실질적으로 저라면은 여기서는 아이템을 하나씩 사왔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지금 끼고 있는 템이 대충 이제 직작으로 대충 맞춰놓은 건데 이십억정도 사려고 하거든요 어 장갑도 추억이 좋아가지고 어 일단은 바꾸기 전까지는 다른걸 바꾸기 전까지는 일단 이걸 껴야겠죠 장갑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목표가 뭐 사냥 위주의 목표가 될 건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죠 무기료가 공포 위주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 어 무슨 느낌인지 네네 이게 예 그러면 만약 먼티님이라면 3카 5에 비주올지 4카 5에 비주올지 저는 5에 반주화해요 4카 5에 반주화해요 그 목표가 이제 추억때문에 어 뭐 그런것도 있긴 한데 템이 잘 안팔리더라구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또 벨룸을 또 높이기에는 또 애매한거 같아가지고 어 어 알안 알안이면은 추억이 좀 나올거 같은데 무기류가 예 아무래도 쓰는 직업이 많다보니까 네네 음 음 저러면은 글쎄 아 목표에 따라 다른거 저는 사냥할거면은 공포 위주로 맞췄을거 같고 보스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유니온이 있기때문에 굳이 많아야 공부 한줄이면은 될거 같아가지고 좀 목표에 따라 많이 달라질거 같네요 템셋이 자체가 무기는 그러면은 금액적인 부분을 배제한다고 했을때 하프랑 앱솔은 앱솔 쪽으로 보시는데요 저러면 앱솔을 갔을거 같아요 어 어 무기류 상수가 낮은 직업들이 보통 많이 가긴 하거든요 사카 오입을 아니면은 저스펙일때 사카 오입이 좀 효율을 받는다고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만족하신지 모르겠군요 아 아 그리고 하트 착용하시는거는 안드돼야되는거 아시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